저는 골프가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격하고 양궁하고 되게 비슷해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는 본능을 억제해야 돼 올바른 연습법과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계속 본능을 억제해야 돼요 드라이버 한시로 뿌리면 한시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필링이 한시로 가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 구독자님들 알죠 제가 만든 레슨이 또 있어 수직 낙하 말고 저는 진짜 많이 만들어요 4차원 레슨 1차원, 2차원, 3차원, 4차원 레슨이 있어요 1차원, 2차원, 4차원, 4차원 이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1차원이 뭐예요 이게 또 나왔네 라이브 레슨 할 때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시로 뿌려라, 두시로 뿌려라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지 자, 보세요 자, 공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밟을 거야 이쪽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심리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멘탈게임, 멘탈게임 하는 게 여러분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골프입니다 이 두 줄 제가 왜 깔았겠어요 자, 보세요 골프채를 잡고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왼쪽 똑바로가 어디예요?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왼쪽 똑바로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얘기해요 내 기준으로 똑바로, 왼쪽 똑바로는 여기가 맞지 하지만 골프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자, 이 상태에서 이 라인이죠 공이 있잖아 공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? 1차원과 2차원은 1차원은 내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차원 쪽으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원 공의 라인 내 기준의 똑바로는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내 중심적으로 지구가 돕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그럼 내 기준의 똑바로는 여기거든 에이밍 하는 건 똑같아요 내 기준으로 똑바로 하는 건 여기인데 공 기준은 여기거든 드라이버 되게 넓죠?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더 내가 이 필링 자체가 합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차가 짧잖아 짧죠? 그러면 이 공간이 짧아 그러면 내가 뭔가에 대한 이 공간의 라인이 좁아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 삘이 조금 어느 정도 느낌이 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되게 제가 작년에도 라이브 레슨에 엄청 얘기한 거예요 저는 골프가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격하고 양궁하고 되게 비슷해요 에이밍을 잡거나 타겟 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 사격과 양궁은 이 도구잖아요 사격, 양궁 이 활 시위와 내 몸의 시위를 똑같이 만들어 완전히 붙여가지고 막 그래서 사격도 이렇게 하잖아 내 몸에 붙여서 근데 골프처럼 양궁을 하거나 골프처럼 사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? 사격을 여기다 놔야 돼요 활을 여기서 당겨서 여기서 쳐야 돼 근데 이 부분만 인지를 하셔도 1차원과 2차원에 대한 이 내 몸과 타겟 라인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만 인지를 하고 여러분 연습하셔도 엄청 좋아진다고 제가 작년에 이걸 엄청 얘기했어요 라이브 레슨할 때 3차원은 뭔지 알려드릴까요? 손의 느낌이야 공의 라인과 내 몸의 라인 여기서 중간에 손의 손이 라인에 들어가지 이 손의 라인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여기 손의 라인대로 손은 이렇게 나뉘어야 돼 몸 앞으로 공과 내 사이에 근데 거의 대부분 백스윙을 들면 손이 공 앞으로 나가면서 공 라인 위에다가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려운 거고 마지막 4차원은 뭐냐면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헤드의 원심력이에요 이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이 궤도랑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2차원 내 몸의 라인과 타겟 라인 그럼 에이밍을 잡을 때도 내 몸 기준으로 똑바로 보니까 이쪽으로 보지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기 싫으니까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공의 라인대로 이 라인대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타겟이 내가 똑바로 보는 느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1시로 치는 느낌이다 가 아니라 타겟 라인대로 공 라인대로 그대로 내 기준대로 12시 여기 12시 12시 1시 2시야 그러면 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12시에 가까워져 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버일수록 멀잖아 그럼 여기는 12시인데 1시 2시 거의 2시 반 정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 라인대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로 가는 게 아니지 필링이 1시로 가는 거지만 타겟 라인 기준으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치면 똑바로 가는 느낌이 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기준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치면 똑바로 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타겟 라인 기준으로 쳐야 돼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사격하고 양궁이나 쳤을 때 사격하고 양궁 내 몸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와 내 몸을 붙이니까 합체하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에이밍 잡기가 편한 거야 조준하기가 편한 거야 근데 골프는 체가 길어지면 이게 넓어져 그래서 사격처럼 치려고 하면 야 활실을 여기다 놔야 돼 짧은 건 여기 그러면 조금 편하죠 근데 드라이버는 길잖아 그럼 여기 여기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골프는 본능을 억제해야 돼 그 본능을 억제하지 않으면 본능이 튀어나와요 그럼 본능적인 게 한 가지가 아니야 되게 많아요 아마추어에 대해서 계속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리고 레슨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세요 본능적인 거는 내 기준으로 똑바로 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쳐야지 똑바로 치는 느낌이 나거든 일로 갈라 그래 여기에 맞춰야 돼 내 몸 기준으로 그러면 엎어 치고 밑으로 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수직 낙하 밑으로 볼링처럼 밑으로 굴려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는 그 본능을 억제를 하셔야 되고 그 본능은 어떻게 억제를 하셔야 되냐면 올바른 연습법과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계속 본능을 억제해야 돼요 근데 이 본능이라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던 아니면 내가 체력이 떨어지던 선수들도 본능적인 동작이 나오지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흥분한 상태 긴장 상태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본능적인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스피드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주면 그런 본능적인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학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